0034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쌍용C&E입니다. 쌍용C&E, 은, 는 동사는 시멘트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자원 사업, 레미콘 사업, 기타 사업, 석회석 사업, 해운사업, 골제 사업,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동해, 영월, 북평, 광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연간 1,5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여 전국 각지의 출하기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 지배회사의 계열 회사인 쌍용레미콘의 주요 사업 품목은 레미콘이며, 19개의 사업장을 통해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 레미콘 제품을 공급, 기업개요 대시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종속기업들을 통해 환경, 석회석, 해운, 골제, 임대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함 대시 국내 시멘트 시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동사를 비롯하여 3표 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8개 업체에 의한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음 대시 쌍용레미콘, 쌍용기초소재, 한국기초소재, 한국로지스틱스, 쌍용로지스틱스, 대한시멘트, 대한슬레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주력 시멘트 및 레미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의 수익 증가,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 및 환경 부문의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외화환산 손실, 법인세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 주택시장의 부진 등으로 시멘트 및 레미콘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쌍용시앤드의 시가 총액은 2조 8,92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쌍용시앤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6위입니다. 상용시앤드의 상장 주식수는 5억 385만 9천5배가 흔다섯 주입니다. 쌍용시앤드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상용시앤드의 퍼은 43.82배이고 추정퍼은 2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4.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1원이고 추정 EPS는 284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87배. 3,072원이며 배당수익률은 7.67%입니다. 네이버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7,88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수치를 보면 2번지 292억원, 2,502억원, 2,4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수치를 보면 1번지 311억원, 1,382억원, 1,860억원입니다. 상용시&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5번지 33%이고 유보율은 3,324.2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시&의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3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용시&의의 종가는 5,740원이며 주가가 상용시&의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용시&의의 종가는 5,740원이며 주가가 상용시&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상용시&은은 거래량 37만 9,800열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7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노무라에서 10만조,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3,990조, 삼성에서 3만 2,241조,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9,500조, 메리츠에서 2만 6,101흔 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만 5,800스모조, db금융투자에서 5만 150조,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150조, 삼성에서 4만 4,616조, 키움증권에서 3만 2,1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1만 4,81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상용시&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겨울 2 MAN 상용시&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멠이 상용시&금ısed 상용시&단말라 시 cree은iff 상용시&어 volcanic